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레고랜드가 들어서기 전부터 중도를 오가는 선박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 대란을 막겠다며 미리 주차장까지 조성을 했는데 레고랜드 선박 도입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옛 중도베터 인근의 주차장입니다 강원도가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차량 1,500여 대를 세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 주차장은 레고랜드 선박을 이용할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레고랜드 선박 운행이 불투명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선박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고랜드 선박은 레고랜드 개장 전 교통 대란 우려 때문에 논의됐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관광객 수송 대책으로 레고랜드 선박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가 개장한 뒤 석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입장객은 30만 명 정도 입장객 수도 5월에 13만 명이 다녀간 이후 매달 3만 명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에 선박 운행을 하겠다던 민간 사업자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 개장 이후에 교통 대란 그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이게 수익 노선이 안 된다는 거를 이쪽에서 알고 지금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의암호에 배를 띄우려면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의암호변에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강원도가 이곳에 들인 예산이 14억 원 누구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한 상태지만 주차장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 레고랜드 선박이 무산된다면 주차장 조성에 헛돈만 쓴 셈입니다 강원도는 인근 사막산 케이블카를 타러 온 손님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활용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시가 멈춤 사고가 잇따르는 레고랜드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춘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와 소방시설 등 안전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진행되고 조사 기간 동안 레고랜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레고랜드에서는 지난 5월 정식 개장 이후 지금까지 롤러코스터와 전망대 등 놀이기구에서 최소 6번의 멈춤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만큼 법안의 내용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원주시는 아직 전담 부서도 꾸리지 못하는 등 특별자치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6월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면 특별자치도법은 깡통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달리 18개 시군의 자치권이 살아있는 첫 모델이다 보니 시군으로선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은 물론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털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벌써 민관합동 TF단을 가동했습니다 법제 등 총괄과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물환경규제 등 3개 분야로 강원대 교수와 강원연구원 연구진, 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춘천시 기업과장과 환경정책과장, 건국대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해 춘천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과 특례적용 논거개발에 나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도 진행합니다 춘천시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선 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선점해 강원도에 요구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겁니다 강릉시 역시 이미 TF를 구성해 특례발굴에 나섰지만 원주시는 아직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조차 없습니다 9월 조직개편 이후 10월에서야 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내년 초 법안을 구체화해 개정하려면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의 이달까지 지역별 특례를 발굴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TF팀 구성에 나섰지만 민관협의는 없고 공무원 2명이 전부입니다 원강수 시장의 대표 공약인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물론 지역 대표 산업인 의료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드론, 군사보호구역 제한 등 각종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반영전략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원주시가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배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정부의 각종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에 특화된 행재정적 특례가 반영되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의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했더니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환경부와 라돈 관리 계획을 세운 뒤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강원도 관리 실태를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을 공포로 몰았던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라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라돈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돈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20년 라돈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전에 이어 전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라돈 실태 조사를 벌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나선 겁니다 25년까지 18개 시군 우선송인을 정해서 라돈 농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첫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태백과 속초, 홍천, 횡성, 철원 등 5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이었습니다 136곳을 조사했는데 5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의 라돈 권고 기준치인 148백그레를 초과한 겁니다 강원도는 해당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밀도를 고려해 확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에 그쳤던 조사를 50%로 확대합니다 이어 간이 측정이 아닌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후 대책이 논란입니다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도 안내가 전부입니다 주기적인 환기 정도의 단순 안내에 그칩니다 라돈 저감시설 설치와 같은 개선책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라돈 관리 대책 덮거나 미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당학일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장목으로 주목받던 도내 파프리카와 백합 농가들이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비료,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다가 환율 때문에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질병까지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인성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한 파프리카 농가 수확하느라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농장이 한산합니다 파프리카가 상했거나 뿌리가 썩은 게 많아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고온 다습한 장마철을 지나면서 파프리카 뿌리가 썩는 잘록병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과 비료, 인건비는 크게 올랐지만 파프리카 가격이 손익 분기점에도 못 미칠 정도입니다 파프리카의 손익 분기점은 5kg 한 상자당 12,000원가량인데 현재 시세가 평균 1만 원 안팎, 값이 안 나갈 땐 5kg 한 상자에 2,000원에 팔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4,0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한 동을 비워놓는 등 계속해서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생산해봐야 오히려 인건비나 비료 이런 생산 단가에 비해서 출하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게 더 마이너스가 안 되고 더 나은 상황인 거죠 아예 비워놓는 게 잘록병 피해는 늘고 있고 생산 단가를 맞추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가격만 그대로고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60에서 70%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농사는 짓고 있지만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합농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주쯤 뒤면 일본 수출 물량을 수확해야 하는데 인건비, 비료,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엔 환율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0년 100엔당 1,191원이던 환율이 최근엔 930원대까지 20% 이상 떨어져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달러를 주고 들여오는 백합 구근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점점 비싸게 구근을 들여와 점점 싸게 되팔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와 비료, 기름값에 엔저가 이어지고 질병까지 겹치면서 한때 수출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던 도내 파프리카와 백합농가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다며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치원에 비해 미흡한 초등학교 돌봄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교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정책 반대 서명에 나섭니다 강원대학교 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 입원 1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이 6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등급을 얻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과 동인병원, 춘천 성심병원이 2등급, 원주의료원과 홍천 아산병원은 3등급을 받았고 삼척의료원과 근로복지공간 태백병원은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춘천 Step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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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